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기술이 무엇인지,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또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산업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재로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고요. 여기서 얻은 지식을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바로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개념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은, 빌게이츠라든지 푸틴, 이런 사람들, 글로벌 리더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돈이나 증서를 의미하며, 전자송금, 지로, 전자결제, 사이버화폐 등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건 전자로 거래되면 전자화폐로 부를 수 있다. 오프라인의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영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아닌 그 화폐를 고안해낸 주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으며,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암호를 이용해 새로운 화폐를 생성하거나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통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므로 가상화폐와 전자화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화폐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개념을 잡고 우리가 정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전자화폐라는 것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돈, 증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손금이나 지로, 전자결제, 사이버화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과거의 싸이월드의 도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정의의 범위가 넓은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전자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 안에 이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전자화폐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속해있는 개념으로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아닌 그 화폐를 고안해낸 주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발행되는,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화폐의 의미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의 화폐들은 전부 다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그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고 어떠한 개인이나 이런 뭐 회사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런 가상화폐에 속한 한 종류의 화폐인데 이 암호를 이제 통해서 이제 화폐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채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암호를 풀어야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화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화폐의 등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고 오직 전자상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2009년 초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었으며 그저 추측에 의한 뛰어난 수학자이자 암호해독 및 작성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추측됐다. 하지만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암호학자인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는 주장이 발표되었고 본인이 이를 직접 인정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내므로써 생성할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는 암호해독 전문 고성능 컴퓨터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풀 수 있을 정도로 암호의 난도가 높아졌다. 시스템상 최대로 생산 가능한 비트코인의 수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절반 정도가 생성된 상태이다. 별도의 중앙통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발행량이 판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 등장인데 여기서 이제 나카모트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암호학자인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는 주장이 발표됐고 그 본인이 직접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의 개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개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이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채굴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막 만들어서 채굴장을 만들어서 그 비트코인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한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직접 채굴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전기세인데 전기세가 저렴한 이제 장소 혹은 국가에서 채굴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사용해서 암호를 풀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열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 컴퓨터가 이제 과열을 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막 돌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일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채굴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지 이제 뭐 냉방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겠죠. 아무래도 그 과열이 되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많이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이제 추운 지방에서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 이 암호외독 전문 고성능 컴퓨터로 인해서 그 컴퓨터의 부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한 달 지금 주문하면 이제 한 달 두 달이 걸릴 정도로 지금 이 가상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이 컴퓨터 부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랐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은 낮은 거래 수수료, 임명성, 희소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거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달러나 위아나 등 국가별로 다른 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처럼 중앙은행이나 근육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분산된 개인 간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순수하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의 신뢰에만 기반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킬 경우 존립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재 비트코인은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가상화폐로 지불 및 통화 가치 수단으로써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근육회사를 통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든 개인 간에 직접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최저 0.005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전자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추적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임명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임명성은 비트코인의 사용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로서 가치가 있을까? 화폐의 세 가지 조건은 유동성, 가치저장수단, 회계의 단위이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환전을 할 때 우리가 원화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에나를 바꾸고 에나로 하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화폐로 가치를 환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일단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러시아의 돈 루브라로 바꿔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할 경우에는 이 단계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가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화폐들은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개인과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되는 이유는 중앙정부와 강제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킬 경우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의 존립기반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송금이나 결제를 할 경우에 거래 수수료가 0.005 비트코인 우리 돈 환산하면 25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적게 들고 또 우리가 원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임명성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통화로서의 가능성이 있을까? ABC뉴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결국 세계준비통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빅고 엔지니어리인 제임스 롭과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암호화폐 시장에 알트코인 대신에 달러와 같은 통화에 대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글로벌 M1 공급의 기반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M1 글로벌 통화의 약 0.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준비통화의 가치를 뛰어넘으려면 갈 길이 아직 멀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준비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매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의 준비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는 아직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거나 지배적이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단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산업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화폐들이 지금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산업들이 현재 있는 산업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 업무와 지불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칠 효과는 인터넷이 미디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전세계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은행에 접근성이 없는 제3세계 사람들도 포함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은 국제 송금을 거의 바로 아주 낮은 수수료에 가능하게 했다. 아브라는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IBM의 예측에 따르면 은행의 15%가 2017년 말에는 블록체인을 쓸 것이라고 한다. 2.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화폐 지갑 방식은 공공재이면서도 데이터가 고급 암호화 기술을 통해 확인, 해독을 거친다. 이 방식은 해킹의 위험을 줄이고 승인 없는 시스템 변경을 만든다. 블록체인은 중개인이 필요 없다.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3. 공급체인 관리 SCM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를 영속하고 분관화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시간 지연을 줄이고 사람의 실수를 감소시킨다. 비용과 노동력, 심지어 공급과정, 곳곳에 버려지는 폐기물까지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제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예측 관리 블록체인은 리서치 과정 전 방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컨설팅, 분석, 기상 예측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어거는 세계 분권적인 예측에 관련된 시장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베팅을 도와주고 감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스포츠부터 주식, 선거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 5. 네트워킹과 IoT, 사물인터넷 삼성과 IBM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댑트라고 불리는 사물관 네트워크 기기 중심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다량의 기기가 포함된 공공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심 지점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기기들이 직접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그 발견, 에너지 사용량 감시 등의 일을 할 것이다. 6. 보험 보험은 담보관리가 기반이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방식의 담보관리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보험계약서에 있는 대량의 정보들 예를 들어 보험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라클이 이 과정에서 현실의 데이터와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서를 통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어떤 종류의 보험에도 효과적이며 농작물, 보험 같은 실제 정보를 이용하는 보험이 포함된다. 이터너티에서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보험회사에 적합한 블록체인 툴을 개발 중이다. 7. 개인 운송과 라이드쉐어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과 개인이 탈중심 안에 카풀 앱을 통해 차주와 이용자가 계약사항을 안전한 방식으로 제3자에 개입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분야에 힘쓰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아케이드 시티와 라주즈이다.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동으로 주차비, 고속도로 이용료, 전기충전 등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UBS, ZF, 이노기가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8. 온라인 데이터 저장 공유 서버는 그 특성상 해킹, 데이터 손실, 사람의 에러에 취약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공격에 잘 견딜 수 있게 만든다. 9. 기부와 자산 자산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은 낮은 효율성과 부정부패다.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없게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부를 추적할 수 있다면 기부한 사람의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0. 정부 업무 정부 시스템은 종종 느리고 불투명하고 부패하기 쉽다. 블록체인 시스템 수요를 통해서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크게 줄이고 보완과 효율성, 정부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2. 공공이익 블록체인은 복지금 및 실직 보조금을 더욱 능숙하고 안전하게 확인 분배할 수 있다. 13. 건강관리 건강 분야는 구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산업군 중 하나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병원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이다. 여기에도 해킹의 피해자가 많은데 구형 시스템 탓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의료기록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승인받은 전문가와 환자에게만 공유하도록 한다. 14.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야말로 오랜 기간 고두로 중심화된 산업 분야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를 개인끼리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15. 온라인 음악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뮤지션들의 팬들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 이익의 큰 퍼센테이지를 음악 플랫폼이나 회사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다. 또 전자계약서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 16. 소매업 여러분이 쇼핑할 때에는 가게의 소매 시스템이나 시장을 믿는다. 탈중심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소매 산업은 다르게 작동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중개인과 수수료 없이 연결되는 것이다. 17. 부동산 계약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은 관료주의, 불투명성, 사기밀 실수 등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공기록 방식은 종이문서 작업의 비중을 줄여서 실제로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요권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고 문서 및 수요권 이장 절차의 정확도도 높여준다. 18.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은 최근 새로운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 마련의 방안으로 중원 받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프로젝트 제작자와 후원자 사이에 신뢰를 담보해 주지만 수수료가 높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펀딩은 스마트 계약 및 온라인 평판 시스템을 이용 신뢰 이슈를 해결하면서 중개인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다. 19. 개인 산업 만약 여러분의 산업이 어떤 방식이라도 데이터나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해체될 수 있는 분야이다. 블록체인은 활짝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다방면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핵심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몇 차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만회할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디지털 화폐 전쟁, 블록체인 기술이란?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으로 변화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투자로서 관심이 있지는 않고 지식으로서 저도 공부를 할 겸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막연하게 그냥 그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티스트